이상이 콘텐츠를 보냈는데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게 있었거든요. 고등학교 입학식 브이로그를 봤는데 양갈래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. 양갈래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. 양갈래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. 누군가 직접 나눠서 하기 조금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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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요. 막내들이 양갈래를 너무 좋아서. 언니들은 안 하는 거예요. 언니들은 생머리하고. 예쁜 거 하고. 맞아요. 생머리하고 진짜 너무너무 공감했어요. 노노노노노논.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이럴수가 네 네퍼티즘 아티티티티파자 아티티티티파자 에스쌤